미스터 샌샤인 이자 차 뒤편에 장독돼 보이고 이야 여기서 공부하는 산업방 정도 되겠다 여기도 손님들이 오면 여기다 딱 여기에는 그 옛날에 뭐라 그러죠 위에 다락 방에 할머니가 막 그 고깡 같은 거에 과자 같은 거에 사악 덜쳐 나가서 가끔씩 주시고 그랬는데 그런 느낌이 딱 드는 집안이구나 아 저 시계도 봐 오래된 시계 TV LG꺼네 옛날에 LG 이 뒷들도 봐봐 아 새소리도 좋고 수사 수사한지 졌지 이제 이 뒤에 이렇게 겨울에는 엄청 추울 것 같아 겨울에는 이 선비들은 머리를 냉철하기 위해서 머리를 차갑게 배는 따뜻하게 발도 따뜻하게 이런걸 하기 때문에 자격이 피어있고 옛날에 그 창 부엌 옛날에 나무 떼가지고 나무 환풍기를 돌리는 거죠 바람이 돌려가지고 어릴적 시절을 많이 생각하게 한 그런 풍경이구나 좋아좋아 어? 이 꽃 우리 해미읍성에서 봤던 꽃 내가 지금 처음 본다는 꽃인데 잘 모르겠더라구 주머니 같은 주머니 노란 주머니 시들해지면 약간 분홍색 빨갛게 하면서 날라지는거지 꽃잎 옛날에 이거 오강같고 다 자잖아 아침에 가면 비우고 오강이 되겠네 이 꽃도 그러네 이것도 꽃송이가 조그마하잖아 이게 이제 철죽과 진달래과의 철죽 중에 여러가지 종류가 있거든 연산항도 있고 하나하나 사랑해 어른 com 눈치 보다 그 눈치 보다 그 눈치 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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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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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굴레는 많아. 높은 산이 아니고 얕은 산이 많아. 꽃이 참 높잖아요. 그래서 물방울 누렁아 일로와. 아저씨랑 놀자. 왜 도망가고 그래야. 누렁이. 하나는 수컷이고 하나는 안컷이네. 그래서 안컷이 수컷하자는 대로. 트윌리 반성이. 트윌리 반성이. 트윌리 또 몇 군데. 군대군도 있네. 어? 이것도 겹 벗고. 여기도. 비자나무네. 수영이 300년이 넘은건데. 루티나무만큼이나. 둘레가. 무한하게 큰데. 비자나무. 또 왔어. 또 왔어. 누렁아. 누렁아. 또 가냐. 너희들 어떻게 갔다 왔다. 막 그러냐. 한번 따라오면 계속 따라오는거야. 누렁아 일로와. 야 수컷 니가 와야. 저기 안컷 여동생이 따라온다고. 내가 오빠 오빠 오빠. 오빠 오빠 따라오지. 그만 같이 다니자. 항상 저기. 오빠 가는곳에. 여동생이 쫓아다니는 거잖아. 또 누룽이 여기 사람들이 있어요 누룽 일로와 누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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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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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룽 누룽 얘네들은 정말 야